아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녁시간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퇴근 길에 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소식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영상을 한번 남겨 볼게요 하여튼 오늘 뭐 삼성전자 우선주 보통주 투자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구요 또 다른 종목도 투자 하신다고 나름 애쓰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1등 주식에 항상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그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요 뭐 2등 3등 4등 5등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1등 주식에 투자를 하고 특히 여러분들 그 주식의 그 급변동이 있어요 항상 항상 오름이 있으면 내림 있고 하는데 너무 막 떨어지고 너무 오르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안정적인 흐름을 가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또 내리가 오고 조정을 받아요 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구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차분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야 하는지 천만전자가 항상 늘 강조합니다 삼전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영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수백 개 영상이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공감도 하실 테고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투자하면서 같이 우리가 서로 윈윈하면서 돈을 버려야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창출하려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애플은 안 되고 삼성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뭔가 있어요 보니까 삼성이 인도에서 한 천억 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인도 정부가 진행 중인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그 PLC라고 하는 약자로 여기에 유일한 수의 기업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약 천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래도 돈을 받는다는 자체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전은 그 PLI 결국 인센티브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지난해 제시한 상품 판매량 기준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PLI는 인도 정부가 현지 투자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한 투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일정한 상품 판매량을 달성한 기업에게 매출에 얼마 주냐면 6% 가량을 인센티브로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 많이 주네요 그래도 인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생산량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 정부는 지난해 총 10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현지 기업은 한 5개 해외 기업은 5개 총 10개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애플의 듀오 파트너사가 있어요 폭스콘하고 라이징스타 등이 생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대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생산량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삼성전자 뿐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삼성전자는 증빙 서류 제출과 감사 등을 거쳐 가지고 다음에 한 초쯤에 약 천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참 축하할 만한 일이죠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인도는 엄청난 인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못지않아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하고 여러 번 회동도 했어요 그래서 공을 들여온 곳이 결국 인도 아니겠습니까 2018년 7월에 인도의 노이다 휴대전화 공장 중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모디 총리를 한번 만난 적이 있고요 다음에 2월에도 방한한 모디 총리의 청와대 5천 행사에 참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현지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인도를 방문하면서 모디 총리를 한번 만났죠 그리고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무케시안반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인가요? 그 인더스트리 회장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름 참 기네요 삼전은 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룹 계열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의 퍼지 네트워크 사업에서 이동통신 설비 공급 업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퍼지 네트워크 최근에는 그 릴라이언스 지오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이다 공장에 퍼지하고 5G 통신 장비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시장이 워낙 크니까 삼성에서 계속 눈 뜨고 들이고 있는 거죠 먹거리가 많아요 이쪽 인도 삼전은 1995년 인도 진출 이후에 판매와 생산은 물론이고요 기술 개발, 디자인 등 R&D 인프라를 갖추고 현지 시장을 계속 공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마 총괄, 총괄과 판매법인 TV와 생활가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생산법인 등이 있는데 생산법인은 북부의 노이다하고 남부의 첸나이 등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R&D 센터 등을 두고 있어요 상당히 좀 다양한 걸 가지고 있죠 노이다 공장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기지 중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곳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1억 2천만대에요 그래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장도 전략기지로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도 이덜부터 노이다 공장에서 스마트폰 패널 생산에 돌입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기지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착공한 공장으로 약 7,900 정도 아니면 8,000억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인도에서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양산할 수 있게 되면서 삼성이 현지 시장 공약은 가속화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해외 각국은 전략 산업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그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국 내에 많은 어떻게 보면 이익 충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도 창출하고 모든 면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기업도 많이 끌어와야 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세도 많이 바꾸기 하니까 하여튼 단적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설비 투자 비용의 40%까지 환불 가능한 투자세 공제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요즘 계속 블랙홀처럼 끌어다니고 있어요 끌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설치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업들 지금 미국 눈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뭔가 선물 보따리를 줘야 돼요 만약에 안 줬다가 찍히면 그냥 화이콜을 내는 겁니다 화이콜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들 IT 공용들은 고개 숙이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삼성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선물 보따를 하나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딜을 취해야겠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유럽 연합도 파격적인 투자와 혜택을 현재 내걸고 있어요 중국은 상별로 세금 환급 등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한 27개의 기업이 손잡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한 4조 8천억 투자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이 상당히 심각하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공장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너무 아시아권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꼴이 생긴 겁니다 유럽 각국 정부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는 금액에 한 20에서 40%를 보조건으로 지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 뭐 중국, 유럽, 미국 하여튼 강대국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국의 그 안정적인 산업을 위해서 이제 반도체 확보하려고 저기 날뛰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은 또 해외에 그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저런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인도에서 잘 해가지고 수익 창출 영업이 극대화 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간 인도에서 천억 보상 받는다는 그런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뵙겠습니다